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 특정 집단과 어울리고 싶은지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보통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은 그 집단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무리라던가 나보다 더 나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라던가 혹은 학교에서 나보다 인기가 많은 학생 무리처럼 나보다 어떤 점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생각하기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많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그 무리에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까지 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께서 무의식적으로 그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현실화에 적용을 해볼게요. 현실화를 위해 어울리길 원하는 우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나와 어울려줄까라는 장벽이 혹은 걱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상상을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1차원적인 상상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를 낮춰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 없이 내가 지금 그 사람들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굳이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집착을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했던 거니까. 만약에 연애 끌어당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시길 추천드려요. 1차원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상상도 문제가 없지만 결국 지금 상황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원함의 주체와 원함의 대상을 주객전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인 작업을 하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도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추려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하니까. 이렇게 주객전도 현실화의 아주 강력한 점은 바로 나를 내 목표보다 더 위에 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즉 그 목표 대상을 우리 자신보다 더 크게 바라본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고 싶고 집착이 생기고 실패할까 봐 걱정되고 두렵고 운 좋게 얻어도 그게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항상 목표가 갑이고 그걸 원하는 내가 의빈 상황인 거죠. 하지만 내가 목표를 원하는 게 아닌 목표가 나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것은 똑같지만 동시에 끌어당기는 주체와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원했다면 이제 세상이 나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함이 주체였을 땐 항상 내가 아쉬운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했던 것이 나를 원하게 되니 어느 상황에든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남자와 사귄다. 나는 그 남자와 사귄다. 이거랑 그 남자가 나를 좋다고 계속 조조조조 쫓아다닌다. 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반복할수록 집착이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후자는 반복할수록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 끌어당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밑에 댓글로 편하게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